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카로마스터 정의대입니다. 소울님들, 요즘 잘 될 것 같은 설레임이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나요? 소울님의 앞날에 대한 징조일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잘 될 징조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최근에 있었던 가장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주세요. 생각이 안 난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준비되셨죠? 저는 소울님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주제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2, 5, 4, 3, 1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의 잘 될 징조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7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3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네, 우선 소울님께서 지금 이 8번 스트렝스 인내 카드는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계속 준비하고 그리고 좀 참고 견디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이 소울님의 마음에 딱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말로 표현하거나 바로 바꾸거나 하기에는 그만큼의 또 어떤 불편함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7번 동전 카드, 여기는 이 사람도 턱을 개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7개의 동전 중에 어떤 거를 수확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카드인데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동전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렇다는 건 하나를 확신해서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장의 카드를 봤을 때 소울님의 어떤 상황이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확신할 만한 그런 어떤 2%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대안이 있거나 확신을 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내가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는데 그럴 게 없으니까 그냥 지금 좀 오랜 기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럼 오랜 기간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잘 될 징조잖아요. 오늘의 주제가 3번 나무 카드. 시선이 이제 멀리 보이죠. 소울님이 움직일 만한, 이동할 만한, 변화를 할 만한 대상이나 회사나 뭐 혹은 집이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잘 될 징조입니다. 소울님이 바꾸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제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울님 마음에 드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소울님에게 있을 잘 될 징조고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면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거나 변화를 하는 것이 잘 될 운명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주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소울님에게 이제 드디어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나이프 오브 컵스 기사의 컵카드 일명 백마탄 기사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귀인을 의미해요. 소울님에게 좋은 제안이나 기회나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귀인이거든요. 소울님께서 지금 나 혼자서는 어떤 해결이 안 되고 답답했던 문제가 귀인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보거나 정보를 얻거나 기회를 얻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어떤 시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울님께서는 혼자서 뭔가를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지금 이 시점에는 받기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서프레스 절제하세요. 욕심을 경계하고 욕구를 다스리세요.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 서두르진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소울님께서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 싶으면 거기서 한 번 이제 변화를 주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되지 너무 욕심을 내거나 내 마음껏 다 채우려고 한다면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 변화를 주자 이동도 선이면 이동하자 라는 어떤 마지노선을 정해놓으시고 그 수준에 닿으면 우선 변화를 주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저는 스마트폰 액정 필름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바로 바꿔야 했어요. 큰 화면에서 그 작은 흠에 시선이 가기 시작하면 흠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흠은 안 보기로 마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작은 흠은 신경이 덜 쓰이더라고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흠에 초점이 가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여요. 그 흠 말고 다른 장점들과 고마운 것들도 많은데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께 잘될 징조가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5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소드 소년의 칼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여기에는 이 5번 칼 카드 같은 경우는 일명 패배자 카드라고 해서 긍정보다는 좀 구정으로 해석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준비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어떤 뭐 악재나 혹은 변화에 의해서 실패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상처를 받았거나 뭐 내 노력보다는 훨씬 뭔가 결과치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할 때 이 카드가 나와요. 그렇다는 건 소울님에게 최근에 정말 마음에 진짜 깊은 상처가 남을 정도의 힘든 일이나 좌절을 겪는 게 있었을 거다라고 느껴지고요. 혹은 인간관계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지나간 겁니다. 최근이고 이제 어떤 것이 소울님에게 잘 될 징조냐면 6번 칼 카드 배를 타고 떠나죠. 이동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수라고 하면 직장 내에서 구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집이라면 이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도 이동수입니다. 그 일로 이동하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과정이 막 흔쾌히 시작하거나 흔쾌히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이동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건 미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이제 내가 진짜 원했거나 좋아했거나 아니면 노력을 많이 했던 일이 있는데 그거를 두고 떠나려고 하다 보니 미련이 있을 수 있지만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 이게 가벼운 시작이거든요. 가볍게라도 시작을 해놓으면 그것으로부터 소울님이 잘될 운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울님에게 있을 잘될 증조는 뭐냐면 가볍게라도 가볍게라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생기는데 그걸 통해서 소울님이 이동을 하게 되거나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큰 부담 느끼지 않는 선에서 반드시 하시면 그게 잘될 징조의 시작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될 운명으로 갈 것 같고 소울님이 입었던 어떤 상처나 손해나 혹은 좌절감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정예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20번 더 드래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뭐냐면 행운의 카드거든요. 카드마다 제가 부자의 그림에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 카드의 키워드가 행운이에요. 용은 중국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동물이죠. 가상의 동물인데 이 물고 있는 구슬이 여의주예요. 갓틀려 뜻의 구슬주 인간의 뜻과 하늘의 뜻을 같게 만들어준다는 구슬인데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소울님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더 좋은 결과로 가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미련 두지 마시고 지금 운 자체가 소울님에게 더 좋은 운이 오려고 뭔가가 한번 삐끗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접어두시고 새로운 걸로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플랜 계획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시면 소울님께서 금방 소울님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저는 스마트폰 액정 필름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바로 바꿔야 했어요. 큰 화면에서 그 작은 흠에 시선이 가기 시작하면 흠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흠은 안보기로 마음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작은 흠은 신경이 덜 쓰이더라고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흠에 초점이 가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여요. 그 흠 말고 다른 장점들과 고마운 것들도 많은데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께 잘될 징조가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펜타클스 동전을 든 여왕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세 장의 카드를 보면 제가 어떤 지금 메시지가 딱 하나로 잡히냐면 100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80 정도 선에서 적당히 마무리하거나 적당히 이렇게 소울님이 만족하시면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안할 것 같은데 원하는 100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나머지 20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이 힘든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소울님의 잘될 징조는 여기 있는 여왕의 동전이거든요. 소년 기사 여왕 왕 중에 이제 세 번째 단계죠. 마지막 단계 왕의 바로 직전인데 이 정도면 제가 말씀드렸던 100이라고 했을 때 한 80 정도 됩니다. 이거 특히 이제 동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금전 관련된 일일 텐데 소울님이 100만큼의 돈을 원했다면 80만큼 어느 정도 이제 소울님 걸로 만들 수 있고 안정적이게 딱 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어떤 징조의 시작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14번 템퍼런스 절제 카드 적당히 이제 절제하고 조정하고 균형을 잡아서 만들어 놓으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85가 될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지 해놓으면 그게 적당한 수준이고 그게 이제 소울님에게는 잘 될 운명으로 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보시면 이 사람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쳐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거나 혹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소울님의 상황에 맞게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울님의 잘 될 징조는 내가 원하는 100보다는 못하지만 80 정도까지는 안정감 있게 마무리를 잘 짓게끔 해주는 기회가 온다면 그것이 잘 될 징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선 일단락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구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네 9번 컵 카드인 어치브먼트 성취 카드가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성취한 거예요. 내 걸로 만든 거고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아 잘했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숫자가 10이 아니라 9죠. 10은 완성의 숫자고요. 9는 완성 직전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0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8, 9까지만 해도 충분히 소울님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중에는 될 거다. 그리고 그 정도도 충분한 성취다. 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적당한 수준에서 성취로 마무리를 져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컨트롤 지배하세요. 상황에 끌려 다니지 말고 지배하세요. 당신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네. 소울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나 상황에 끌려 다니지 말고 소울님이 주도권을 잡고 그 상황을 잘 컨트롤 지배해야 된다라는 소울 메시지 카드까지 받습니다.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저는 스마트폰 액정 필름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바로 바꿔야 했어요. 큰 화면에서 그 작은 흠에 시선이 가기 시작하면 흠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흠은 안보기로 마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작은 흠은 신경이 덜 쓰이더라고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흠에 초점이 가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여요. 그 흠 말고 다른 장점들과 고마운 것들도 많은데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추가 카드를 제가 더 뽑고 소울님께 잘될 징조가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1번 더 월드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네 음 자 10번 나무 카드 10개의 나무를 이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10개의 나무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집요함 책임감 집착이 보여요. 소울님께서 진짜 이거는 내가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 수준을 유지해야 되라는 어떤 명확한 게 있는데 그걸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버텨야 되고 또 소울님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아요. 10번 나무 정도면 그런데 그게 21번 더 월드로 소울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거의 뭐 100이라면 100 가깝게 딱 마무리가 지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카드가 타워 카드거든요.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소울님이 뭔가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소울님에서 넘겨야 되거나 소울님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울님 걸로 안 만들고 아니면 돈으로 바꾸든 점수로 바꾸든 어떤 좋아하는 걸로 바꿔야 돼요. 지금 원하는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20번 남으면 그런데 앞으로 원래는 시간이 굉장히 더 오래 걸릴만한 운의 흐름인데 타워 카드 월드 카드가 나왔다는 건 생각지 않게 갑작스럽게 그게 어떠한 운이나 아니면 좋은 징조나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딱 매듭이 갑자기 지어져요. 그럼 진짜 그거는 잘 될 징조가 아니라 그냥 일이 잘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울님께서 지금 잘 버텨 오셨고 그리고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시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마음이 편안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지금 마무리가 생각지 않은 어떤 변환점에 의해서 짠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운이 21번 더 월드와 더 타워 카드는 메이저 카드이기도 하고 21번은 타로 카드에서 마지막 종착지를 의미하는 카드로 굉장히 의미가 큰 카드고 타워 카드는 하늘의 운 카드거든요. 이렇게 큰 카드 두 장이 나왔을 때는 소울님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무리를 잘 짓거나 아니면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울님의 잘 될 징조는 생각지 않게 갑자기 소울님이 갖고 있었던 것을 잘 내려놓거나 아니면 소울님이 원하는 결과로 매듭질 수 있는 그런 운의 흐름이 올 겁니다. 이게 이제 잘 될 징조고요. 잘 될 징조와 동시에 잘 될 운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또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동전을 든 기사 일명 흑기사 카드거든요. 흑기사는 언제 등장하죠? 우리가 위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흑기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죠. 소울님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운이나 돈이나 사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기회를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잘 잡으셔야겠죠?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도 뽑아볼게요. Dedicate 올인하세요. 확신이 생겼다면 전력을 다해보세요.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다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전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무리 매듭을 잘 지으셔야 큰 성과가 바로 소울님에게 옵니다.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저는 스마트폰 액정 필름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바로 바꿔야 했어요. 큰 화면에서 그 작은 흠에 시선이 가기 시작하면 흠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흠은 안보기로 마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작은 흠은 신경이 덜 쓰이더라고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흠에 초점이 가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여요. 그 흠 말고 다른 장점들과 고마운 것들도 많은데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 어떤 잘될 징조가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스 돈을 든 왕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8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나무를 든 왕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소울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가 소울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칼들이 이 사람을 둘러싼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눈이 묶이긴 했지만 발이 풀려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고 충분히 뭔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생각이 많고 그리고 방향성을 잃고 그 다음에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는 양쪽에 누가 있냐 돈을 든 왕 카드와 나무를 든 왕 카드가 있어요. 돈을 든 왕 카드는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이고요. 나무를 든 왕 카드는 실제로 일을 잘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쪽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소울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울님의 잘 될 징조는 소울님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돈이나 자산이나 혹은 실력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가까운 신뢰에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울님께 나타나면 이게 이제 잘 될 징조구나 눈치채시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소울님이 못했던 부분 그리고 답답했던 부분을 빨리 풀어내면 잘 될 운명으로 갈 것 같아요. 카드는 굉장히 명쾌하게 나왔고요. 그러면 제가 구제에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타로 상담을 받고 싶다면 갤럭시 LG4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소울톡 앱을 설치하세요. 7번 칼 카드인 그리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탐욕 욕심인데 이 사람이 5개의 칼을 갖고 있으나 2개의 칼에 미련이 있어서 욕심이 나서 못 떠나는 카드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울님께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마음은 비우셔야 됩니다. 이미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것은 그냥 미련을 두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빨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좋은 징조가 잘 될 징조가 있을 때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울님이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소울님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확실하게 포기를 하시거나 나중에 하려고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Forgive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안아주세요. 당신에게 감동합니다. 네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 에너지를 용서로 안아주세요. 그 사람은 감동할 거고 소울님은 소울님의 길을 더 빨리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의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저는 스마트폰 액정 필름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바로 바꿔야 했어요. 큰 화면에서 그 작은 흠에 시선이 가기 시작하면 흠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흠은 안보기로 마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작은 흠은 신경이 덜 쓰이더라고요.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흠에 초점이 가기 시작하면 그것만 보여요. 그 흠 말고 다른 장점들과 고마운 것들도 많은데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